음, 대박이다. 맛있어. 아, 청춘! 와, 이게 진짜 덮겨, 덮겨 숨결이다.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아가씨 와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우리 한 며칠은 계속 같이 묻어 다니는 친구 같잖아. 사리 아가씨인데 저 노래마다 느슨은 거치라네. 사리 씨 거치라네. 아나운서들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약간 뉴스톡가대야. 콩화국 전부 성명! 말꽃은 하늘이 상공 밑에서 하담하게 앉아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영하 34도 안에는 영상 34도의 날씨에...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여기, 진제일입니다. 우와. 우리의 오일에 왔어요? 오늘의 의미가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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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는 꽤 크기의 종류가 많아요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시작하는 고기의 오삭이네요 응, 많이 많아요 와우 생겨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고자 괜찮아요 꽤 크기만 많아요 크기의 종류는 2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크기의 고기의 종류는 여기 안에 오는 부품으로 5개 랜덤으로는 5개의 고기의 종류가 8개 어... 네! 아, 같이가 고기입니다. 네. 여기가 고기입니다. 이게 진짜 고기입니까? 네, 그렇죠. 이게 고기입니다. 오, 이것도 진짜예요. 고기의 고기의 고기입니다. 고기의 고기의 고기입니다. 고기의 고기입니다. 고기의 고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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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 사리 아가씨를 위해서 짠! 오늘 날씨가 사리 아가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사리 아가씨입니다. 날씨가 34도가 아니라 용상 34도의 날씨입니다. 굉장히 맵죠. 오, 이거 몇조 맛있는데? 오, 이거 몇조 맛있는데? 오, 이거 몇조 맛있는데? 오, 이거 처음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래요? 처음 마셔봤는데? 오, 네? 어머니, 못 드시는 뭐... 아니, 아니... 야채 같은 거 있어요? 야채 다 먹어요. 아, 야채 다 먹어요? 야채 다 먹어요. 야채 다 먹으면 그거 못 먹습니다. 고수! 그러면, 뭐, 뭐, 처음에는 어맛카셜의 몰리아세? 야채 같은 거 윙크. 왜냐, 그런 거 다 했구나. 5,8, 그래서 다 먹으면 제거하고 그 후 그 후에 추가했어요. 당원 도무들은 미소. 아니, 그거랑 생일이 자주 먹지 못했는데 아 그렇군요 달콤함에 뭐 생크마도 할까 그런 맛이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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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맛있어 이렇게 먹으러 가면 찍어 보러 가고 오오오오 오오오오 너무 계란하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오? 재부터도요? 응 먹어봐도 돼요? 응 네 감사합니다 후추 후추 오오오오오오오 사쿠야키 콩마고 비어나네 입에 착 붓는다 감자가 계란에 이렇게 해서 계란도 반수해 어머니 귀엽대 귀여우시대 감자 함둥 맛있다 여기다 물 위에다 생강 냄새 나는데 생강이 들어가있다 동작은 생강이 들어가있다 생강이 들어가있다 생강이 들어가있다 안주어 бан하나 ㅎㅎ 이게 생강이죠? 응 그것만 빼서 응 글쎄 내 생강을 음 음 음 응 입에 도착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짓땅이 있어요. 난 먹었을때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음! 진짜 맛있네요. 오! 바삭바삭하다! 음! 음! 자꾸 젓가락하는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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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맛 이렇게 튀기니까 맛있네! 음! 이야! 이 완전 역사유적이다! 음! 엄청 맛있어!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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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일본 말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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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 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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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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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귀여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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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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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귀여워! 여기가 핫폼포리의 고구멍! 여기가 고다바라, 고다바라, 여기가 세세리, 그리고鶏모, 고구멍! 냄새 정말 좋아! 냄새! 아! 아! 카메라를 다 들어가라! 냄새가! 잘 먹겠습니다! 음y! 음! 음! 맥주한 calmAbage! 안녕하세요! ώς! 너무 편해 이런 아이디어 좀 모를 것 같아 응 따라라라 집에서 먹어야겠다 나 만들래 생각나게 서구 맛이야 백종원상 멸치고 한잔 마시고 나 사태하고 초콜릿 주는 줄 알았어 1번 얼음만은 맛있어 3번 더 2번 더 오름바다 오잇유 해가지고 탈락 푸쉬 아니야, 무사히 계속 주민이 아닌 수사 준비하면 못 하실 수 있는 수사 바로 팔게 할 수 있고 네, 정말 목소리 이럴까요? 네 두 손님 안보여요 좋았습니다 에티프 vomiting 볼라줄 할까요? 볼라줄 도타즈 아 이렇게 오 이렇게 옷새끼는 welcomed 할까요? 생가옷 校자 ㅋㅋ 우리.. 아쉽지? 이제 프리크러도 찍었으니까 사리님도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리 아가씨도 부르세요. 저도 이렇게 주꾸미랑 만나서 정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정말 좋은 기회에 주주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